중간의 garden 시작! 코나 포토스 iterate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무튼 다같이 금으로 포토타임 시간. 그때 한번 이사하면 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자분들 위해서 한번 해주시기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개인적 없으니까 큰 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션! 크림터! 안녕하세요 세븐센터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븐. 아! 이게 7시! 오! 오! 조심하세요. 손가락 스토리하면 안 돼요. 코치를 만듭니다. 이게 7시! 아, 7시라. 7시구나. 이것은 연습 많이 하십니다. 누구와 있겠습니까, 셀프로 클라이딩? 아, 안무가재님의 한 명 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처음 포토타임을 가질 시간인데요. 한 분씩 개인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씨를 써서 포토타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입니다, 여러분. 네, 한경씨입니다. 자, 셀프로뿐하게 밀고 얼굴을 잘 감겨줍니다. 한 개였습니다. 잘생겼어요. 자, 한 번 멋있는 귀를 한 번 볼까요? 네. 역시 포즈가 다 나릅니다. 큐티! 하하하하, 좋습니다. 너무 귀여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정규씨입니다. 자, 저희가 포즈 우선. 먼저, 다녀. 아, 이게 일반적인 포즈. 그래서 영어 시사회. 규약이 시사회 갔을 때 그런 포즈. 좋습니다. 자, 다음은 좀 멋있는 포즈. 멋있는 포즈. 배우다. 됐다. 좋아. 이분께는 자꾸 검은한 포즈하고. 검은한 포즈? 정규형 포즈. 정규형 포즈. 리셀프로크에서. 아, 고마워요. 아,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다음은. 세상 귀엽게 깜찍한 포즈. 하하하하. 아우. 너무 깜찍합니다. 네네. 그 멤버들은 못 쳐다보고 있죠. 네. 아, 좋습니다. 좋아하셨고요. 네. 네. 자, 이번적인 포즈. 자, 이번적인 포즈. 네네. 포토 타입. 네. 아, 역시 하세요. 마이크도 왔어요. 네. 아우, 좋아하다. 하트도 뿅뿅 달라요. 멋있는 포즈. 배우는 역시. 얼굴을 다 잡고 있습니다. 좋다. 멋있는. 세상. 눈 보다. 멋있는 모델처럼. 멋있는 포즈 부탁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깜찍. 큐티 포즈. 가겠습니다. 세상. 귀여운. 후. 많은. 제일. 귀여운. 태영입니다. 네. 태영씨였고요. 네. 태영씨였고요. 태영씨였고요. 네. 내추럴 포즈. 매직 포즈입니다. 아, 우리. 기사님들. 도시이 없습니다. 네. 하트를. 아주. 크게 나뉘고 있어요. 자, 이제. 멋있는 포즈. 멋있는 포즈. 아. 자. 이야. 역시. 아. 세 개를 세 개를 꼭 나겠다. 오. 그 출렁 포즈죠. 네. 네. 귀엽고 깜찍한 표지. 큐티. 감사합니다. 매직. 호차님 시키세요. 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다른 포즈. 우리 기자분들이. 기자분들께서 원하는 것을 다한 포즈로 자랑하셨습니다. 네. 네. 다 좋아. 야. 아, 멋있는 포즈 하면서도 나와. 나 불러서. 나 불러서. 나 불러서. 어. 자, 멋있는 포즈가 있습니까? 야. 멋있는 포즈. 아. 기태야 자식이다. 기태야 자식이다. 기태. 미나입니다. 큐티. 자, 귀엽게. 귀엽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앙. 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소원 그려주셔서. 내추럴 모습. 들어가겠습니다. 됐어요. 아우. 아우. 자, 이제 생명력 포즈. 아우. 자, 멋있는 포즈. 아우. 좋아. 좋습니다. 큐티. 마지막으로. 깡신하게.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세븐 업클라. 다 같이 모셔보고. 단체. 퐁사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기만의 개성 이룬 포즈. 부탁드릴게요. 준비한 게 있나요? 혹시 단체 포즈 준비한 게 있나요? 좋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하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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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봐주세요. 자, 이제 다음에. 가운데 모셔야겠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모셔야겠습니다. 가운데로. 손을 실어주시면. 네. 이제 마지막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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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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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고생인 것 같은 느낌을. 오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준비한 것, 다. 이제 왼쪽 보시고. Chaos,วら객으로. 잘하 pragmatic. fade. 오케이. 마지막으로. Mario 보谁 보시면 다. 다음 포즈 보고. 준비하면 되나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하닥 할데. 네, 아주 많이 사랑해달라는 분이시죠? 수고하셨구나.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많이 하셨네요. 자, 이 노래 잠깐 들으시고, 그리고 슬퍼클락의 뮤직비디오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아, 뮤직비디오 잘 들었는데요. 네, 잘 찍었다고요. 뮤직비디오 들었다고요? 네. 보고 들었겠지요? 네, 들었는데 너무 잘 나왔다고 지금 솜을 찾아야 해요. 아, 우리 축하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세븐어클락의 뮤직비디오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븐어클락의 뮤직비디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븐어클락의 뮤직비디오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린 봐주십시오. 자, 세븐어클락의 뮤직비디오 스타트!